어휴 저거 저거 지금 저거 뭐하는거야 저거 왜 오셨어요? 여긴 왜 오셨어요? 나는 오면 안되나? 한 번 나오는걸 되게들 싫어해 아니요 아닙니다 아 예 잘 오셨습니다 대장검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하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근데 저 백 선생 말입니다 검사생활 30년에 저랑 부검은 내 처음 봅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국가수생활 30년에 저도 시신 찾겠다고 삽질했다가 족발 찾았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하하하하 아무튼 이번 사건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오히려 저희가 부탁을 드려요 아닙니다 저희가 부탁드리죠 아닙니다 저희가 네 원장님이랑 차상검사님 계시는데 그러고 안들려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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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선생 안 떠들 테니까 이거 마저 부검 마구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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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패 체액 부패가스 없어 부패 체액 부패가스 없어 하하하하 매끄럽고 하하하하 안 적어? 뭐 뭘 적어요? 매끄러운 피부 그걸 뭐 하러 적어요? 적어! 매끄러운 피부 오 마이 하하 하하 부패가 제일 싫더라 약도물 검출도 힘들고 이거 피부 수압해서 보낼테니까 성분 검사해 피부요? 라젤? 이 전신피부 꼼꼼하게 샘플링해서 수압해 아이 전신을 다요? 같이 해 노동 저도요? 가져와 좋아 야 뭘 해? 아이고 오래 걸리겠다 대검에서 뭘 해? 노포 잡는다 뭐 때문에? 어디까지 뒤진 거야? 개들이 그런 얘기 헐리겠습니까? 흠 흠